npmjs.com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의 저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노드JS로 만들어진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로우 대쉬라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면 로우 대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용량은 얼마나 됩니다 홈페이지는 어디입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앱이 사용하고 있는 부품은 없습니다 이 앱을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앱들은 10만개가 넘습니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저장소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npm, registry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npm, registry에 우리가 만든 앱을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또 쓸 수 있게 해 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이 npm, registry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sign up을 누르셔서요 회원가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커맨드 라인으로 들어와서요 npm하고 enter를 쳐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npm publish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npm publish 그리고 뒤에다가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액세스 그리고 public이라고 하게 되면 public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public 말고도 private이란 것이 있고요 private은 근데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public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public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enter를 쳐볼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에러들이 발생할 거예요 에러는 정말 다양해요 에러가 발생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지 않는 에러가 나오면 검색과 같은 방법으로 1시간, 2시간 보내면서 간신히 알아내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튼 unauthorized, 즉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업로드를 하려고 한다라는 에러입니다 밑에 여기 써 있죠 You must be logged into publish packag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할 때 사용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npm 에게 야, 나 로그인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을 물어보면 등록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되었다 라고 뜨고 우리가 이전에 실행했던 publish access public을 다시 실행시켜 봅시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되셨나요? 자, 우리 축하해 박수 한번 치시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패키지의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 하고 싶다면 이 상태로 기존의 버전 그대로 여러분이 업로드 할 수가 없어요 버전을 어떻게든 더 상위 버전으로 여러분이 바꾸신 다음에 npm, publish, 그리고 뒤에 access은 이제 안 붙여도 됩니다 하고서 엔터 치시면 여러분이 변경한 버전이 제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npm.js.com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packages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업로드한 패키지 리스트가 나오고요 거기에 제가 지금 추가한 egoing이라는 스콥의 하이라고 하는 이름의 패키지가 이렇게 있죠 저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나의 npm 패키지 홈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